반갑습니다. 여러분 이나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요. 쌤의 그 멤버십 강의 좀 안내를 드릴까 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. 여러분들한테 쌤이 이제 멤버십 채널을 열어드릴 겁니다. 그 멤버십 계정 뭐 알죠? 뭐 이렇게 월마다 구독을 하면 그 배지 달리는 거 그거를 쌤이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를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쌤한테 요청하는 뭐 구몬독해 주세요. 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. 저런 거 해주세요. 이런 거 있죠? 그것들 중에서 내가 공개용 말고 따로 내 멤버십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만 공개를 하고 싶다. 요런 거는 내 좀 비법이 담겨 있다. 요런 거는 내가 조금 자세하게 조금 디테일하게 강의를 찍으면서 멤버십으로만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만 그쪽에다가 몰아놓을 거예요. 모든 영상이나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. 일부가 멤버십 쪽으로 업로드가 될 거고 기존에 있는 그 일반 공개용 있죠? 그런 영상들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거기다가 추가로 아 이런 거 해주세요라는 문법 사항도 업로드가 될 겁니다. 다만 구몬독해 영상이라든지 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듯이 쌤이 커리를 짜가지고 올려줄 거예요. 그런 구몬독해 커리 그 다음에 그 중등 독해 내신 있죠? 내신 독해 내신 들어가는 독해나 문법 같은 거 쌤이 찍어가지고 멤버십 쪽으로 이제 공개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아까 얘기했듯이 추가적으로 아 이거는 나만의 비법이 들어가 있다. 그래서 이건 내가 조금 몇 년간 연구를 했던 건데 공개용으로 올리고 싶지 않다. 요런 것들 그런 거 빠지고요. 그쪽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 공개용 영상에서 이런 거는 왜 안 돼요? 요런 거는 어때요? 이러면서 질문 되게 공통적으로 많이 달아주는 거 있죠? 그것들 같이 뽑아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 영상을 업로드를 해줄 거예요. 그리고 신속하게 쌤이 수업이 아닐 때 뭐 수업 준비 중이거나 잠깐 쉴 때 그 때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이 그쪽에 넘어가가지고 영상을 보시면 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나한테 구몬독해를 해주세요라는 글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한테 구몬독해라는 것을 쌤이 해주면 어 쌤 저는 아예 기초가 없어요라는 학생은 3개월 정도면은 자기 혼자 스스로 어느 정도 문장을 다 읽고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. 그 정도로 쌤은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이 그만 보면은 구몬독해가 다 됩니다.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. 내가 지금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멤버십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내가 멤버십이 너무 헷갈리고 너무 복잡해 모르겠어. 그러면은 굉장히 유튜브가 자세하고 친절하게 밑에다가 고객센터 되게 그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놨어요. 거기 들어가시고요.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. 그러면은 쌤한테 이 영상 밑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세요. 자 그러면은 멤버십 영상으로 이동해서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